아침부터 파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밤사이에도 구름이 없어서 열이 쉽게 빠져나가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7도가량 내려갔는데요. 낮에는 햇볕에 의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고요. 낮에 15도까지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이렇게 맑은 고기압권 날씨에서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데요. 모레까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질 상황도 궁금하실 텐데요. 어제 제주도에서도 황사가 관측된 곳이 있었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오후부터 바람이 먼지를 쓸어내면서 공기질이 비교적 양호했습니다. 오늘 일부 중서부 지역에서만 먼지 농도가 짙겠고요. 제주도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로 했습니다. 아침 출근길 현재 기온 제주시는 6도, 성산은 7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어제보다 7도가량 내려갔지만 예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출고 기온은 제주시와 성산 15도, 서귀포시 17도, 고산 14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지역도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제주도 앞바다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내려졌던 풍랑특보는 오늘 오전 7시에 해제됐습니다. 대부분 해상에서 오늘 물결이 2.5m까지 일겠습니다.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오늘 하늘길 날씨도 양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금요일 밤부터 제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일요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